시작 이거 좀 지나가는 길이란데요 샷건인가? 아 샷건이구나 아 호크 시바디 이거 소녀전자에 나오는 그거 아냐? 아이씨 무게 잘못떠어 일단은 딸을 다시 바꿔 이걸로 아이씨 일단은 호크 호크는 좀... 아니었어 호크가 소녀전자에 나오는 그거죠? 오우! 걔! 얌영시다 얌영다 얌영다! 워우! 오오오오오! 어어어 오어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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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뭐 뛰어들이라고요? 아이고 살려줘 어이 이거 물까지하려 고라 자기가 어 으으 자 오우쉣 항공모함이 침벌되면 진짜 이런거야 진짜 진짜 그럴거 같죠 지금 일단 빠져 자 술사다주고 무기 바꿔 얼핏줄꺼 있었네 이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일단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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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사도 없네 큰일났다 어 술탈 아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안되겠다 이따 따져봐 어 무기상정으로 봐 아 이거 안되겠어 다른걸 바꿔야겠어 지금 무기를 어 아 아까 어떻게하지 어 그래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짱개는 짱개 무기로 상대해줘야겠지 어 그래야될거야 어 짱개라면 짱개 무기로 상대할게 어디서 찍어볼게 오우 아이고야 야 어떡하냐 이거 일단 움직이라 오우 내 사이자 숙여 오우 와아 이거 장난이네 이거 어디서 찍어 막 쏴할게 이거 아는데 이거 저쪽인가 아 아 진짜 박사지 낀데 저거 어 어 어 아하이 야 이거 너무 RPG되지 너무 어그로끌린데 지금 어 어그로끌린데 지금 어 어그로 너무 끌려 어그로가 어 어 저쪽 배에 쏘야 쏴 지키나 이거 보니까 어 어 이러니까 어 아까 어 어 어 장아시 밖에 없어서구나 어 어 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어 왔다갔다 하면서 어 어 어 봐야겠네요 어 어 어 어 퍼리야 꺼어 어 됐어 어 어 오 이 아 이 난리도 아니고 이거 오우 난리도 아니고 이거 오우 난리도 아니고 이거 어 어! 오케이! 일단 뛰 수밖에 없으라고!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대! 저걸 하나 타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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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모함을 저런식으로 파괴할 줄 몰랐다! 자 유언이 어서오시고요! 팔로워맨을 때 뛰고요! 어떻게 하래? 어! 유튜브씨도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부니당 추척같이 괜찮아요! 일단 빨리! 어! 자! 어! 자! 이거 내가 조절해야 해! 오우! 자 자! 아! 아니, 내가 움직여 그래!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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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족두기 너무 많은데 이거? 어 됐어 한명 파괴 어 어허 난리 났네 이거 난리 났어 난리 난리 났어 뒤에서 오네 이거 어 뒤에서 도와요 예 됐어 어 오케 스피드 스피드 어 어 자자 힘내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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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인구 자랑하나 진짜 이 짧게 온 줄 알아요? 어. 열받게 하네요. 행사 프레노! 됐다 어. 아니 멀었구나 어. 아하. 아 몰라 지금 얘네들 어. 빨리 어. 함교로 가야지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이게 아무리 전부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상에 전부 한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어. 오우. 저 짱 깨놓는 짓자고. 열받게 안 되고. 어. 일단 어. 어떤 걸 하자. 스틱어로드 있다가 상대하죠. 스틱어로드 있다가 상대하죠. 스틱어로드는 어.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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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아. 락을 해가지고 어. 일단 이렇게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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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 됐다. 뭐 대기고. 자 어리석은데 게리스나고? 어 밑에 있나? 우리가 있다면 있잖아 어 이쪽으로 가자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자 어 이봐 쥐는 봐야 돼 이 시에 찍자고 조심하고 어 수료탈 어 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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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미 죽어 있다 오 오 자 자 어쨌든 있다면 어 무기를 좀 바꾸자 보조무기를 어 가장 잘나갔다 어 어 어 오케이 문 빨려자고 어 원 투 프리 고 어 야 이거는 여기를 탈취하려고 지금 진짜 어 어 자 뭐 이겼나? 자 물을 열려볼까 얘가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아하 게니슨 함정에 아무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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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얼 이제 어 와 그래 저 삽 싸우는건 있나보네 전세계 한국인이었나? 전세계 한국인이었을거 같아 전세계에요 와 근데 나일로 아니에요 근데 아하이 여기서 말리네 어 아하 아 여기서 말렸어요 결국은 아 여기서 말리다니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더 하고 싶긴 하겠는데요 어 이따 그려져있다 한마디 더 해보자 어 무기를 아까 바꿨어야 하는건데 내가 어 그래서 저기서 어 저기쪽으로 바꾸잖아 어쩔 수 없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에잇차 limpia 죽어 오오오오 에이 다 빠져오오 어 어 됐어 우우우우 안사라다있네 자 이게 사령함교에 있구나 어 도와줘야 돼 이거어 예스스UR 도와줘야 돼 됐어 옹 힘드네 진짜 어 어어 어헤이씨 어어어 저 엘리! 자! 어허! 코빅! 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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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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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오기 전에 일단은 체버해야겠어요 일단 하드결 봐야겠어요 어 헬리콥터에 헬리콥터 들어갈게 저거 스티커같은 경우에는 보조복이었다는걸로 자자자 빨리 빼고 어리냐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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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ben 어 어쩔수다 지금 어 배다 한남 쳐 이거 어 쉿 잘 안맞네 어 그게 마지막 놈이었구나 어 코비 어떠지 지금 죽었나 아 아무래도 아하 아하 마지막까지 인물을 어 창제도? 창제도에 추경할 거라고? 예스어 시작 결국 코비가 이렇게 끝나고만 해 왜 미운 털이었는데 어 좀 미운 털이었는데 그래도 어쩔수 없었단다 글쎄 그래 어 어차피 갈거 가야지 어 삼교로 가자 삼교로 가야지 어 오 야야야 쉬어 쉬어 가면 돼 어 아 하아 어떻게 하래 여기서 어 어 이제 남과 발티를 방어할만한 것이 있어야 있다고 하지만 어 아직 대부분 남아있죠 어 어 아 또 누구 있나 살펴봐야 있어 어 어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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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사령 렉커, 15분 후 15분 후 툼스톤은 너희야 우라! 예스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느냐 타이탄의 추락이라는 도전까지 달성했습니다 아 이걸로 끝인 것이지 오케이 밑에 중앙사정부에서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챙이 공산단 전체를 잡고 있다는 얘기야 코제타에 가가지고 자 이제 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응 어 피어 렉커 너희 그 다음 시간에 스크리케이 시기때로 이렇게 오 한나도 무장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야 그래 가야지 한나하고 같이 가네 근데 진짜 한나가 내가 생각했는데 전세가 한국인이었어 가네 자 어쨌든 자 자 오케이 뉴스다 자 아쉽지만요 일단 오늘은 이쪽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구요 아 정말 5천원으로 해가가지고 파리에서 싸움받았다는 점 좀 나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어 진짜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으리라고 생각 못했었을거에요 진짜 예 이 중간에 진짜 어 전쟁이라는거에요 근데 세상을 타면 모르는 일이죠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탈레반들이 지금 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 괜히 또 풀어줬다가 지금 어 난감하게 촉구로 변화가가지고 어 또 자기네들 목숨 위혈에 찍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기 정권도 지금 어 유지해야하고 또 게다가 또 자연도 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어 지금까지 상황인데 일단은 가상에서 이제 미중 전쟁이지만은 적어도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미국이 일단 예상이에요 일단 예상인가 일단 예상인데 미국이 아니 미국이 중국이 어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공격하게 되면은 그날로 일단은 중국도 예 무너질거 같아요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인거 확실한거 같거든요 그 흔히 얘기하면 투키드레스의 함정이라는게 그런거거든요 어 자 오늘 뒤였던거 예 어서오시고요 저는 지금 팔로우마입되고요 이토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분도 알죠 추척하시켜드리마입되는데 어찌였던간에 지금 이 투키드레스에 빠진 아 투키드레스 함정에 빠진 이 중국에 있어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아무리 자취장사면은 다 갈라질거에요 현실적으로는 어찌였던간에 일단은 다음 인문은 다음 가상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음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면 되요 팔로우마입되세요 유튜브를 보시면 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로부터 되죠 추척하시켜봐요 오늘의 유쇼수 남은주시죠 지금까지 배틀필드4였습니다 어이구 전체장이 저놈에 전체장이가 저거 어 어쩔수 없이 내가 타야한다 그러지 어 어쩔수 없이 내가 타야겠네요 예 알았어 있도록 갈게요 어 어 자 전방에 아군이 함께 어 와 근데 원래 탱크같은 원래 탱크 없으면 진짜 저도 몰랐는데 탱크 엑소